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양력 7월 8월 말띠 운세 영상입니다. 네 우리 말띠 여러분들 이제 여름이 시작되었죠. 좀 있으면 초복도 이제 시작이 되고 이제 여름휴가도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 말띠 여러분들 계획을 많이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에 사실상 좀 경기가 좀 힘들죠.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뭐 여름휴가를 거창하게 갈 수는 없다 하겠지만 가족분들과 지인분들과 간단하게라도 좀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좀 잘 풀고 오는 시간 가지셨으면 합니다. 자 말띠 여러분들 제가 전체적으로 공수를 보아하니 상반기 때는 3, 4월 달에 높은 산 올라갔다가 5, 6월 달에 뭐 잠깐 이제 그늘에서 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7월 달 8월 달에는 열심히 쉰 우리 말띠 여러분들이 귀인을 태우고 큰 들판을 달리는 그런 운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사의 동망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명예수가 굉장히 높아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뭔가 합격, 승진, 뭔가 취업, 기다렸던 뭔가 소식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운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이제 양력으로 6월 달, 7월 달에 뭐 국가직, 지방직, 시험 이렇게 많이 치셨는데 뭐 기대하셨던 분들 좋은 결과를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럴 때 중요한 건요. 눈치입니다. 눈치. 내가 누군가를 태우고 뭔가 들판에 달린다는 건 나의 힘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의 힘이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내가 잘하는 것보다는 내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발을 잘 맞추어 나갈지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협업적인 부분들을 잘 헤쳐나갈지가 중요하니까 그런 개인적인 뭔가 이렇게 욕망이라든지 그런 돌출적인 행동을 좀 자제를 하는 게 좋다라고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자, 요런 운기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려나갈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하늘 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35살이 되는 경호생 말띠 여러분들입니다. 오방이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력 7월 달 어떨까요? 짠! 오, 큰 대기래. 운기가 든다. 특히나 좋은 인연수들이 많이 보이네요. 요런 것들이 잘 이어질지 8월 달에 뽑으니 요런 것들이 조금 이제 내가 방심을 하는 부분이 있다 하겠지만 그래도 요때 더 크게 내가 뭔가 갈증을 해소하는 일들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런 게 뜨면 보통 역마살이나 이동수가 많이 드는 운기이긴 합니다. 특히나 내가 좀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는 그런 운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요때 뭔가 공백기가 생길 수도 있고 내가 하던 일들이 잠깐 멈춰지는 그런 운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오방기를 뽑으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좀 장점이나 단점인 게 항상 매사에 열심히 정리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쉴 줄 몰라요. 쉬는 시간이 왔을 때 쉬어야 또 내가 다음 일사들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런 쉬는 시간이 왔다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던 일사에 대해서 여유와 시간이 좀 생기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잘 참고하셔서 요런 부분들을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일이 좀 중단되었다 생기가 걱정이 된다 해가지고 요 시간들은 좀 무미하게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인간사적인 덕망에서는 내가 조금 공백기가 생겼을 때 다음 일사로 이런 나의 말씀에 인간사의 덕망이 많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거를 주변에서 많이 아껴주고 도와준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그 도움의 손길을 잘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하신 부분만 잘 참고하시면 여유적인 부분이 많이 듭니다. 취미활동, 뭐 그런 여유적인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어서 개인적인 컨션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들어오는 금전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나가는 금전에 있어가지고 저축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나가는 금전이 많이 잡히다 보니까 이럴 때 뭔가 적급이라든지 저축이라든지 종잣돈을 좀 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성분들 있으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47살이 되는 무호생 말띠 여러분들입니다. 오방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념 8월달 어떨까요? 짠! 아하 조금 이제 역맛살이 도는 운기다. 다사다란하다. 이것저것 좀 바삐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잘 진정이 될지 8월달 운기를 뽑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순발력 있게 잘 대처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스트레스 받던 일들이 많이 해결이 돼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뭔가 큰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힘든 건 아닌데 그냥 소소한 일들이 있죠. 직장 상사 뭐 이제 뭐 좀 신경 쓰이는 가족들, 주변 사람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소한 부분이 우리가 마치 손에 가시가 박힌 것처럼 그쵸? 신경 쓰이잖아요. 가시를 요 말하는데 그런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이 해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서적인 부분으로 마음적인 부분으로 좀 위안이 많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인간사의 덕망에서는 손절을 하게 되는 인연도 많이 생기고요. 새롭게 또 들어오는 인연도 많이 생깁니다. 한마디로 이제 물갈이를 하는 그런 운기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마음에 좀 상처를 받아서 고독수가 좀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혼자 보내는 시간들이 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정서적인 부분으로 굉장히 좀 안정이 많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다 보니까 소화도 잘 되고 뭐 두통 있는 것도 해결이 되고 밤에 잠도 잘 오고 이런 전체적인 일상의 컨디션이 많이 올라간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요. 좀 그래도 새로운 일들이 많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취업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부업적인 부분이라든지 뭔가 인텐티브적인 부분이라든지 뭔가 새롭게 들어오는 금전수들이 좀 들어옵니다. 이런 금전이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월급은 월급대로 들어오고 부가적으로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들어오는 돈들이 참 기분이 좋잖아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아도 이런 돈들이 좀 쌓이는 운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 푸른데 잘 쓰셨으면 합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59살이 되는 병호생 말띠 여러분들입니다. 오방위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녀 7월달 어떨까요? 짠! 아 실현과 좀 고난이 되는 형국이다. 일사가 좀 답답하다 말씀을 하시네요. 자 이런 것들이 8월달에 잘 해결이 될지 살펴보니 짠! 오 그러네요. 오 냉탕과 옹탕을 마켓던 일사가 고구마를 딱 먹었던 게 사이다 딱 먹고 졸리는 형국입니다. 굉장히 극적인 그런 타이밍인데 특히나 좀 긴 공백기 다음에 큰 일사들이 잘 해결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전화위복의 운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특히나 다양한 인간수들이 많이 펼쳐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간사적인 부분에서 이런 새로운 사람들 많이 만났는데 마음의 고독이 심해서 마음의 운을 깊게 열지는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네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의 주변에 많은데 좀 고독하고 외로울 때 좀 그런 운기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그동안 내가 잘 아껴왔던 힘들을 분출을 하는 그런 운기에요. 그래서 건강상의 컨디션들이 많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 에너지가 모자라서 몸이 아픈 것보다 에너지가 많아서 잉여된 에너지 때문에 아픈 경우가 더 많죠. 그 잉여된 에너지를 잘 털어낸다.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살이 쪘던 부분도 다이어트에서 자연스럽게 되고 활동적인 부분으로 건강상의 컨디션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그동안 좀 끊겨왔던 공백기의 금전이 다시 이어지는 운기다. 라고 표현이 됩니다. 한동안 좀 많이 쉬었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새롭게 뭔가 월급도 받고 뭔가 다양한 형태로 금전적인 경제활동을 다시 이어나가는 형국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사람이 일에서 오는 월급을 받고 생활하는 부분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쵸? 큰 돈이 아니더라도 그런 에너지를 잘 느낄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71살이 되는 갑오색 말띠 여러분들입니다. 오방위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7월달 어떨까요? 짠! 아하 역시나 좀 실현과 고난이 드는 형국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런 것들이 결과가 달라있지 보니 짠! 아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린다. 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어른들 조짐이 좀 보이기 시작한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특히나 좀 준비해왔던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왔던 일들 그냥 해왔던 묻어나게 해왔던 일들이 좀 빛을 보기 시작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돈을 벌려고 할 때도 하는 행위일 수도 있고 그냥 내가 그냥 막연하게 그 하는 행위들이 좋아서 하는 결과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무던히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한 일들이 좋은 결과를 보는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본업적으로 하는 일보다는 부업적으로 해왔던 일들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좀 성과가 많이 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특히나 인간사회 덕망에서 아랫사람들의 식구들의 운 주변 사람들의 운기가 많이 올라가요. 인기가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내가 평소에 주목받지 못했는데 갑자기 주목을 받는 그런 일사들이 펼쳐진다 하시니까 좀 마음에 뭔가 위안이 많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요. 지병적인 부분은 뭔가 치료하고 뭔가 나아지는 컨디션적으로 나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뭔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아지는 건 아니고요. 뭔가 시술을 받는다든가 약을 잘 복용을 한다든가 뭐 한약을 지어 먹는다든가 이런 어떤 인위적인 행위들로 인해가지고 내 건강상의 컨디션이 올라간다. 이야기를 하시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굉장히 높은 컨디션의 변화를 느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요. 큰 돈은 아니겠지만 여유 있는 그런 돈들이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상황에서 나가는 금전이 좀 많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큰 돈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적은 돈이라도 실속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운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알찬 금전을 운기다 생각하시고 이럴 때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노후의 연금이라든지 생활비적인 부분을 좀 아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 도련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우리 말티 여러분들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상반기 조금 답답했던 부분들을 하반기 활기차게 풀어나가는 그런 운기로 살펴보았어요. 좀 극적이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씩 단계적으로 좋아질 때는 잘 못 느껴요. 우리 온도의 변화도 조금씩 따뜻해지는 건 못 느끼는데 갑자기 비가 왔다가 날씨가 더워지고 이러면은 확 느껴지잖아요. 우리 말티 여러분들이 그렇게 확 체감이 많이 되는 그런 운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운기일 때 컨디션 잘 잡으시고 계획적인 부분들 잘 세우셔가지고 좋은 성분들 많이 보시기를 하루를 들으시고 열심히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